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주택가의 도로라서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다녀도 그래도 위험합니다 아 역세권이면 이 넓이면 비쌀 텐데 이렇게 걱정하셨잖아요 비싸고 원래 좀 역세권이면 집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장 가격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좋죠 너무 괜찮아 역세권에 이 정도의 안방이면 최고지 그렇죠 계속 저희가 이렇게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마지막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이천 안산 지역 1등 이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산 상록구 이동 신축 현장에 나와있고요 오늘의 현장은 초역세권입니다 한대함역을 도보 2분에 가실 수 있고 실내 구조도 실평 26평으로 구조가 아주 잘 빠진 신축 현장입니다 그러면 실내 보러 가시죠 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원트러스 복층 빌라 하마티비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티비 한대 압력 초역세권 신축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부터 비춰주시면 지금 러그가 깔려있는데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옆면은 타일 시공에 일가소등 버튼도 잘 들어있습니다 신발장이 두 칸 들어있는데 조금 아쉽다 하실 수 있죠 아쉬워 근데 이제 중문 화이트 프레임에 깔끔한 중문을 들어오시면 아쉬움도 없어집니다 이거 다 신발장? 그렇죠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뭐 필요한 용품들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충분하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유롭게 수납하시면 되고 이쪽으로는 이쁘게 디퓨저나 디피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현장은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쪽 주방, 거실, 3번방, 2번방, 안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3번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방을 들어오시면 바닥 강마로 시공을 해놨고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3번방에는 이렇게 다행도실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먼저 재봐드릴게요 가로 사이즈가 2m 4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2m 90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세권을 원하신다 하시면 정말 한 세대나무 빨간 세대? 딱 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을 원하시면 오늘 현장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 침대 책상 옷장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탄성 코팅 잘 되어 있고요 수전이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워시타워 쌓으실 수 있는 높이까지 나옵니다 천장 봐주시면 수동 건조대까지 있죠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가고 창문도 이중창으로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빨래를 하시든 건조대를 쓰시든 환기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번 방 보셨고 자 저희가 이쪽 중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제가 주르륵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주방 먼저 가야 되겠죠? 이쪽 보시면 식탁자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탁자리가 따로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넓게 두 대 넣으실 수 있고 이쪽으로 전자렌지 밥솥 넣는 공간에 기획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자 기획자형에다가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후드 이쪽으로 넓은 싱크볼에 환기창도 넓습니다 오늘의 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환기체감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좀 뒤쪽에 타일도 예쁘네 아 포인트 잘 잡아주셨네요 색상에 좀 포인트를 넣어놨고 키기더라도 키도 많이 안 날 뿐더러 유광이기 때문에 잘 닦이는 타일로 시골해놨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주방 설명은 끝났고 이쪽으로 2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2번 방은 우리 성인분들이 쓰셔도 될 만큼 사이즈는 괜찮아요 바닥 강마로 동일하고 실크볼지도 동일합니다 가로 사이즈가 3m 15cm 세로 사이즈가 2m 60cm 어우 괜찮지 괜찮은 사이즈고 오늘은 거실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블라인드 2개네 여기 절조하게 왜 이거 숨겨놨대? 창문을 가렸어요 절조하게 굳이 가리지 않아도 될 만큼 보십시오 아니 블라인드를 2개 한 집은 처음 봤네? 그쵸 그럼 1개는 100하고 1개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또 여기가 현장의 코너 자리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다 여기는 막힘이 없었어요 1개 남은 2세대도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앞으로도 막힐 일이 없죠 앞에 이제 큰 도로가 있어서 맞죠 근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주택가의 도로라서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다녀도 그래도 위험합니다 하하하하 넓은 거실 좀 개방감 있죠? 우와 괜찮다 오늘 현장 우리 본팀장님이 들어오자마자 뭐라 했어요? 아 역세권이면 이 넓이면 비쌀텐데 이렇게 걱정하셨잖아요 비싸고 원래 좀 역세권이면 집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작지 이 가격이면 그렇지 근데 오늘 현장 가격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좋죠? 너무 괜찮아 자 거실 가로폭 사이즈 3m 80입니다 그리고 전장 봐주시면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라인 조명이 3개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입다 3개 들어가 있는 건 저도 잘 못 봤는데 3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매립등도 곳곳에 틈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방에서 보셨던 막히지 않는 트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강이나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오늘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쪽으로는 다 템바보드 시공을 해놨고요 온도 조절기는 요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바로 마주편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도 딱 적당해요 크기도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넓은 편이지 깊죠 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공간이 넓어요 사이사이 그러니까 예 그럼 여유롭게 씻고 하실 때 부대끼는 거 없이 하실 수 있고 타일 마감에 해바닥이 수전, 샤워기 수전 젠사의 선반, 세면대 변기통,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모든 게 좀 여유로운 공간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사이즈가 좋아요 당마루에 시도겠지 만족하시죠 야 역세권에 이 정도의 안방이면 최고지 그렇죠 계속 저희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마지막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가격이 잘나왔고 오늘 역세권 도무 2분 2분? 2분 가봤어요? 직접? 가봤죠 레이버 지도로 그리고 더블역세권이니까 수입문당선, 사호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신축 현장입니다 가로사이즈 3m 40m, 세로사이즈 3m 40m 이쪽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넓은 침대 그리고 장 짜놓으시면 되겠죠 장은 여기다가 열한 잔 침대는 이쪽에 붙이시든 놔두시고 화장대는 이쪽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화장대 저거 주는 걸까? 요고요? 요것도 지금 딱 한 세대 남았잖아요 요건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좋죠 화장대가 작은 편이 아니죠 요거는 넓기 때문에 우리 화장을 진심으로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여기다가 화장품 진열을 쭉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써도 되고 그냥 책상으로 써도 되겠다 그렇죠 책상으로 써도 되겠다 LG 휘스텐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문의 현장 두 개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두 개 안방 욕실도 폭이 넓어요 괜찮죠? 오 괜찮지 이쪽은 좁더라도 우선 이쪽이 기니까 샤워하실 때 공간 전혀 몸부림쳐도 될 만큼 괜찮습니다 아 샤워하면서 춤추시나요? 거울 나와 있고 세면대 변기통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환기창까지 잘 나와 있는 입력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딱 한 세대 남은 초역세권 신축 현장이기 때문에 이 집을 보신다고 하면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분양가도 좋고 실내 구조도 좋고 평수도 좋고 역세권 찾기 힘드실 거예요 분양가는 3억 초반대입니다 칠입조금과 자세한 문의는 하마TV 이한팀장을 찾아주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이한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